오케이! 예! 아, 달걀이 나를 도와줄 줄이야. 아, 달걀은 내 편이었어, 역시. I love egg! 아, 이번엔 이겨야 된다. 이번엔 이겨야 돼. 어우, 3위신가? 어서 오시게. 아, 1위에서 내려오셨나? 아, 1위에서 내려오셨나? 슝-오, 3위 Pria 아, 이상히 자신있다. 야, 진짜 만만하다. 석진이 형은 진짜 만만하다. 야, 들어가서 요기 들어달라,Amanda,→ 아이고, 뚫렸네요, 계속 올라가세요? 아, 올라가는 게 제 침입니다. 제 침입니다. 꼬꼬마아, 들어와. 아유, 조국 씨. 아이고, 아이고, 어떻게. 아, 여기 내가 볼 수 있구나. 어, 잘 봤어. 이제 곧 내가 볼 수 있게 됐네. 너 내가 볼 때 좀 너무... 네 저기 본문에 안 맞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. 조국 씨. 숨쉬기 힘들 텐데, 괜찮아?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. 4라운드 미션은? 손 안 쓰고, 일바지 입기. 뭐? 손 안 쓰고, 일바지 입기. 에? 어? 아... 근데 이거 어차피 누워서 하는 거잖아요. 일바지 뭐. 아... 나 오늘 의지 있어. 오케이, 의지 있는데 4위야. 쭉쭉 올라갈 거야. 3, 2, 1, 시작. 아악! 아악!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.. 어, 야.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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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야 이건 거짓말 됐어 됐어 밀어서 됐어 이걸 이용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디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갔다 갔다 바지를 입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. 바지를 입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. 야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네. 다 이뻤어. 다 이뻤어. 여기까지가 끝인가도. 태석. 태석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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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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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셨어요? 저기. 오셨어요? 꼬맹이한테 또 졌어요? 꼬맹이가 엉덩이가 났다 보니까 나보다. 이제 3위 결정적이니까 내려갈 준비를 해요. 그대로 달고 있으면 돼요. 뭐라고요? 3위. 뭐라고? 이걸로 끝내면 된다고요. 이 손이 아직도 내 손 같지가 않아. 봐봐요. 어? 어? 어휴. 자 이제 3위 결정전입니다. 네. 어휴. 어휴. 어휴.